흉흉한 소문이라니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인데 강림대군이 금일 재물포에 도착한다 합니다 싸갈까 지향이 죽었다는 소식이 난큼 달려온 고리로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다십시오 야구? 눈이 변하고 성권리가 돋습니다 소자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아니되옵니다 전하 조용히 돌아가시지요 그리하면 내 살려는 드릴 테이니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야주를 막지 못하는 끝장이다 나를 따를 것입니다 땅에 묻힐 것인가 나의死은 정리하십시오 그럼 끝장으로 sof지 topping 난 끝장으로 이제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곳에 성취하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스스로의 지향이 좋았습니다